자 혜원이 복화입니다 말하기 테스트 준비하고 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는? 타이거 타이거 스기는? T I G E T O 그렇죠 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여기서는? I I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? TIE TIE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G 얘는? O 그래서 다 합쳐서?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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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UNCLE UNCLE 쓰는 방법은? U U N C L E 그렇지 역과의 소리는? ON 그 다음에 얘는? Q Q O 소리 안나죠?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다? UNCLE UNCLE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? VAST V V E S T 그렇지 얘는 뭐 되고 있어요? A A 되고 있죠 VEST 여기 VEST 오케이 VEST 계속해서 이 친구는? TOY T O Y 그렇죠 저기에 Y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E E Y가 원래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? I E 짧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중에 E가 됐습니다 TOY TOY 오케이 계속해서 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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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VIOLIN VIOLIN 외대어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요 쓰기는? V I I O L I N N 오우 몇 가위 소리가 V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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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L IN VIOLIN 오우 쓰기 잘하네요 VIOLIN 오케이 계속해서 VAN VAN 쓰기는? V A N 그렇죠 여기 A는 무슨 소리 됐어요? A 에 됐죠 자 이거 본고, 아 뭐야 스타렉스 같은 거 있죠? 그런 차를 V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치원 갈 때 타는 차 그런 차 있죠? VAN OK 그 다음 계속해서 TOP TOP 쓰기는? T O P 그렇죠 O가 뭐 내고 있어요? A 아 내고 있죠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다? TOP TOP OK 그 다음 계속해서 UNDER UNDER 쓰기는? U N D E R 그렇지 소리가 뭐다?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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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Umbrella Umbrella 쓰기는? U M D R E L L L A U Umbrella Umbray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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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Umbrayla Umbrayla 오케이, 그 다음에 다음 녀석 볼까요? 이 친구는? VACE 쓰기는? V V A S E 그렇죠? A가 뭐 됐죠? A A 그래서 다음 주소 소리가? VACE VACE 오케이 그 다음 녀석에서 이 친구는? TENT 쓰기는? T E N T 그렇죠? 소리? T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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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쓰기도 다 맞았네요. 오케이